이번에는요, HKT48의 야묵이 낫고 야묵니다. 목소리가 그네 개성이 진짜 멋지네요. 전형적인 일본 애니메이션이 좋네요. 저 지금 너무 감동하세요. 발음이 진짜 좋아요. 일본이 잘 들려요. 굉장히 귀엽게 만들거든요. 매력이죠. 본인만의 분이 그냥 편하게 들으실 수 있는 것 같아요. 이런 분이 한국 노래 부르면 어떨지 너무 궁금해요. 잘 어울릴 것 같아요. 네, 잘 어울릴 것 같아요. 되게 매력이 있을 것 같아요. 네, 잘 어울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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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것 같아요 . 고맙습니다!